안녕하세요. 바다분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바다분입니다. 세계 QS 랭킹 15위, 단지 랭킹 세계 32위, 그리고 호주네 랭킹 1위, 호주 멜번에 있는 멜번대학교 이야기입니다. 호주, 아니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교라는 것에는 여러분들 아무도 의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호주 멜번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멜번모델이라고 하는 교육재료입니다. 더 멜번모델의 무엇인지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프로젝트, 중간화기와 기업을 알 수 있습니다. You'll have to keep all your options open while you decide the right path for you. At Melbourne you'll also study amazing subjects from outside your core discipline. We call this Breath. Breath allows you to tailor your course to fit your individual passions and ambitions. It also gives you the chance to work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ourses across the University. When you finish your undergrad degree, you can go straight into the workforce or progress to one of our world-class graduate degrees. study a professional field like Law, Engineering, Medicine, Architecture or Teaching or take a research higher degree and join the world's best minds in discoveries that change the way we think now and the way we'll live in the future an undergraduate degree plus a professional master's degree from Melbourne gives you a higher level of qualification than a double degree putting you ahead of the rest So when you enter the workforce you'll so as one of the world's most employable graduates. Studies show you'll have up to 7 careers in your lifetime. The Melbourne model will help you prepare for every single one. To explore how the University of Melbourne can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studies, opportunities and abilities, both now and in the future, visit unimelb.edu.au 전공과목 외에 선택할 수 있는 학부기단 또한의 과목과 전공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석사의 자유로움 이것이 더 멜본모델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뜻 이것이 왜 특별한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책방에는 우리의 조사를 통해 입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멜본대학교와 다른 호주대학교의 과목한테의 차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호주의 다른 대학교들은 전공과목에 한해 과목 선택을 하게 되며 전공과목 역시 넓지 않은 부부로 제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멜본대학교는 프레스유린이라고 해서 전공과목 외에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좀 더 풍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를 배출하겠다는 멜본대학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호주의 멜본대학교는 더 멜본모델이라고 하는 독특한 교육제도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대부분의 종합대학교는 3년과정으로 학부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교는 4년과정이고 보통 1학년 때 교양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호주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통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기초 전공과목을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으로 대체를 하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호주 대학교는 3년과정이라 하더라도 보다 전공에 더 집중된 수업을 1학년 때부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 대학교가 3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타국간 4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들에 비교해서도 전혀 뒤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높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멜반대학교의 시스템이 좀 다른데요 멜반대학교는 3년 모든 학부가 3년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 3년과정 중에서 좀 다른 거는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특이한 과목이 있어요 breath subject 이라고 해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과목? 자기가 아주 그야말로 진짜 휴식 같은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전공하고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학부 학생이라고 치자구요 발차그라보 아츠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breath subject으로 agriculture를 한다거나 로우를 한다거나 뭐 메디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언스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다양한 그런 내 전공과 연관되지 않은 더 넓은 분야의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또는 향후에 내가 석사과정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좀 다른 시스템 때문에 멜번 대학생들이 석사과정으로 가는 진학하는 학생들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구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으로 나갔을 때도 좀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호주 최고의 대학교라고 불리는 멜번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호주 멜번 대학교 진학을 고려하신 분들은 다음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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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